경기도 양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. 경기도 양주시청 종합민원실 곳곳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늘려가고 있어 그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. 민원실 입구에 들어서면 지난해 말 설치한 직원 호출벨이 보입니다. 벨을 누르면 팀장급 이상의 직원이 직접 나와 민원 안내를 해줍니다. 민원실 상담 각 창구 앞에는 이번 1월에 비치한 AAC 그림판이 세워져 있습니다. 직원을 따라 안심 화장실로 가보았습니다.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위급상황시 비상비를 누르면 저희 양주시의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. 비상비를 눌렀을 때 112에서 바로 연계가 돼서 바로 출동을 해주십니다. 양주시청은 이뿐만 아니라 민원실 앞에 휠체어와 유모차 보관실을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가 필요한 민원인이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작은 관심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에 장애인, 비장애인의 구분이 필요 없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.